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제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까먹었군요 벌써 기억을 되살렸어 어 뭔가 내 생각하고 다루기가 아 아 벌써 잘못했군요 아 점쳐도 안되네 아니 이거 후 후 후 디디 좀 아닌가 뒤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아 점쳐도 안되네 바닥에 붙여서 해야되는거 아 저도 제논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어우 위험해 오우후 가면 뒤질거같은데? 아닌가? 어어 위험하다 ㅜㅜ Rosen ㅜㅜ 아 죽었다 아.. 아.. 스킬 쓰는게 딱 하군요 생각보다 아.. 그냥 안전하게 하면 깰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스킬을 안쓰면 안될 것 같지 그냥 천천히 해봐야되겠다 그게 좋을 것 같애 아.. 죽었다 아.. 아.. 다 날라갔다 다 날라갔어 abiдж 오오오.. 오오오..오..어우!! 이거 언제까지 나가는 겁니까? 아 .. 바인드를 쓰고 이걸 써야되는군요 아..그렇지 그렇지 아..아 진작에 이렇게 써야됐네 아 깨달음이 너무 늦었고 아 오우 야 오우 아 너무 구석인데? 아 아깝군요 아 이건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0m 되어있군요 아이템 아 크뎜 아 예 잘 봤습니다 구형이요 아 올테앗 올테앨로 아 좋았습니다 예예 아 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놀 12성에 무기를 끼고 계시는군요 아 예예 근데 제가 이걸 못 깼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패배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아마 숙룡도의 문제가 아닐까 아 근데 그걸 저한테 맡기셨단 말이지요 못 깰 거 아셨습니까 혹시 약간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 예상했습니까 아 예예 이거를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발 장갑 문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제가 좋은 것만 한 개씩 맞추고 있어서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안 좋아보이던데요 예 무기 빼고 다 별로입니다 지금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예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딱 무기 보존만 좀 그래도 그림이 좀 나오는 그림이군요 예예 그렇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유니온이 굉장히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한 4천 언절입니다 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왜 크댐하고 이런 건 안 넣습니까 지금 그냥 유니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아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리트마트 왜 안 쓰십니까 아 지금 아직 휴바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리트마트 5천만 원 안 하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방무가 너무 딸립니다 91%인데요 아니 지금 보조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엠블렘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엠블렘은 사려고 합니다 저거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가져와야 되니까 예예 아 어렵군요 쟤논 타일 너무 매물이 없습니다 쟤는 꼭 타일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올 스태프가 아닙니까 쟤는 꼭 타일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효율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잠재도 하고 이거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뭐 길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을 거면 아케인 아니겠습니까 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타일런트 리카운 벨트 예예 탈벨도 사실 예정이군요 예예 아 205 이게 또 어 얼마 투자 예정이십니까 근데 저는 크게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무기를 크게 투자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것도 거의 제 돈 10만원 밖에 안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 다 모은 겁니다 150억 정도 했던 걸로 압니다 아아아 아아아아 어이게 5성짜리 좋아보입니다 제 감각이라 할까요 얼마입니까 탈벨 5성짜리고 좋아보이는데 딜레이 때문에 24억짜리입니다 아 여기 서버가 어디였죠? 루나입니다 루나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비싸진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탈벨 어차피 해적과 껴도 상관없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탈벨 세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탈벨 5성짜리 탈벨 5성짜리 탈벨 5성짜리 돈이 많이 든 지금이란게 헛된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템 섞인 그런템 간간히 그냥 똑같은 가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예 가끔씩 올라오는데 그걸 노려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건 별이 다 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궁금하신사항은 없으신가요? 음.. 오늘은 여기까지는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빨리 나가라는 얘기군요 고맙습니다 예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